안녕하세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번 순서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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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조금 밀착해서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한걸음만 앞으로 나올까요?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가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오른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우리 인사 한마디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오늘 또 정말 멋있게 입어주셨어요 오늘 가요대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? 말씀해주시겠습니까? 더 웨이브입니다 혹시 더 웨이브를 표현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 좋아요 바로 즉흥에서 하나 둘 셋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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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야죠 다시 가야죠 다시 갑니다 오야 오야 오 이렇게 또 즉석에서 아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2018년은 누구보다 BTS에게 뜻깊은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BTS 자신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기 자신에게 2018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2019년에는 더욱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빛나는 네 한번 얼굴이 빛나는 포즈 한번만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자 얼굴이 빛나는 하나 둘 셋 오우 미치나요 오우 미치납니다 네 우리 지민씨 지민씨 네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BTS 자신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 멤버들이랑 같이 정말 잘 달려온 것 같고 내년도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게 본인과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또 해주셨군요 우리 마지막 포즈는 약속으로 한번 내년을 위해서 약속의 포즈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약속의 포즈 마이크 주시고요 자 약속의 포즈 하나 둘 셋 자 약속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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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